잠시만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뭐야 멈춘거 아니지? 제로님 안녕하세요 오오 인섹터하가 다 해봤다구요? 인섹터하가? 아니 유희양 한판 해야되는데? 아.. 인섹터하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 컨텐츠 하나 떠올랐네 유희양 해야된 아 유희양 할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놓고 친구들이랑 유희양 게임 받아가지고 켜농 켜농 몇번 해야겠네 유희양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 이번에 할게임 네 어 엘에이 느하르라는 게임이구요 제가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한번 진행을 해서 엔딩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엘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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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시트야야? 칭찌갔네 그 GTA 만든떄서 만든거네요 와 저렇게 찍는거였어? 와 대박 야생마가 다리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약간 영화느낌나니까 빼빼로 하나 가져와가지고 빼빼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에? 뭐야? 뭐지? 잠깐만 에? 야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뭐지?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제가 이거 빼빼로 가져온 사이에 이거 뭐 어떻게 된거지? 다시 해볼게요 에 아냐아냐아냐 이거 잘 됐어요 실행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저희 저희 형이 한 30분정도 플레이 해봤었답니다 실행 잘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30분정도 플레이 해봤대요 잘 됐어요 근데 이거 어때 지금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엔딩 아니에요 네 엔딩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갑시다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먹는 빼빼로는 초코쿠키 빼빼로 빼빼로래요 이게 그냥 빼빼로하고 똑같은거 같은데 보니까 안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오레오 오레오 그 아 뭐라고 해야지 오레오쿠키 같은거 들어가있는거 같아요 어제 보니까 와모 다크헬프 4시간 했다고요? 네? 다크헬프 제가 안했는데 형이 한거 같은데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거에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선 경찰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데 미국에선 경찰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데 이런데 살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영화같네 진짜 영화같네 아 경찰에 돈좀 받았다고요? 진짜요? 이게 몇년도 때지? 좀 옛날인거 같네 이런 쪽이 아 네 요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갓게임합니다 이거 GTA만든 회사에서 만든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한글패치 구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진짜요? 네 한글패치 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웍 김한가인님의 도시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진짜요? 스타워즈 배틀프런트2? 오늘도 한 두세시까지 하지 않을까요? 네 어제도 늦게까지 했는데 오늘도 아마 늦게까지 아 근데 그러니까 내일 수능인데 네 밑에 집에서 날리실 것 같은데 방장님 출근 몇시에요? 저 백수입니다 저 파스에요 파스 출근 출근 7시 반에 합니다 압류맨 틀자구요? 압류맨 압류맨 그대여 따라따따 오늘도 그거요? 오 범죄현장 조사하러 간대여 어떻게 누르는거지? 방향조정 핸드브레이크는 뭐야? 핸드브레이크 저게 무슨 저게 뭐지?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아 이거 스페이스바구나 동료에게 길물어보니 일단은 내 튜토리얼이니까 어 얘 말 들어줍시다 이거 깜빡이 어떻게 켜? 그냥 가면 돼? 아 이거 재밌는데? 약간 튜토리느낌나가지고 재밌는데? 아 비켜! 왼쪽으로 가야돼 어ien 왼쪽으로 가야되라고? 야 경찰이 이래도 pilgrimage terce? 왼쪽으로 꺾어라구? 오 오 오 오 오 오오ㅇ отправ기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로 좌마 여기야? 옆에서 오른쪽? 오케이 야 너 뭐냐? 왜 도망가? 너 왜 도망가? 어? 야 너 죄 졌어? 왜 경찰 보더니 도망가 이 자식아 어? 어? 아 내려봐. 내려봐. 야 너 죄 졌어? 아 vole 어떻게 내려 내려는 티를 안 알려주네 난 반영화 된다구요? 어 forced.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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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 다쳤어? 이만 아저씨 미안해요 으아오로 뭐야, 아무도 도망가 미안하다.고 아니 왜 벌레 쳐다보듯이 도망가네 잠깐만 이제 이제 갑시다 오케이 좌회전 오케이 왼쪽이라고 야 이거 조종하기 힘든데 생각보다 아이샤님 안녕하세요 다음에서 왼쪽이라고 허락 아냐 맨날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어어 미안해! 미안해! 우와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었어! 예스씨! 스쿠터? 아이샤 미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 어제는 미용실 이대용 머리였어. 역시 소환하래요. 네 표동천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오오 신기하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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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밑에 못 보니? 아래 쳐다봐봐 아닌가? 사이렌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띄는 거 없냐? 오케이 띄는 거 있다 뭐야? 범인의 시야로 보자구요? 오오 경찰봉으로 일단은 이게 튜토리얼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시작 부분이어서 그런지 뭐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이런 건 안 나오네요 야 너도 찾아! 아니 이 자식 이거 너도 찾으라고 아니 여기서 지 혼자 놀면서 나보고 찾으라고 그러네? 야 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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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아 가까이 있는 동료한테 좋은 거 하는 거 스페이스 받으려면 되네요 어 오케이 모기는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어? 여기 뭐 있다 이 미니맵에 이거는 동그라미는 이거 내 동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라고 우린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아니 찾아봐야지 알겠지 야 이거 점프 못하니? 점프를 못하니 어 뭐야 뭐 눌러야지 찾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야 둘러봐 잘 음악이 사라질 때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어? 여기 뭐 있다 오오오와 움직일 수 있어? 이리와 야 아니 근데 이런 거 봤으면 쓰레기 버려야지 왜 그냥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 다시 정신과 의사 정신을 인간이 개척해야 할 모시기 잠깐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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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 찾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분야 오오 신문 보면 이런식으로 나오네 아 물론이네 젊은친거 이 사람은 왠지 범인상이다 그런데 제가 코난을 많이 봐서 알고 있거든요 저런 친구 약간 범인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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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죽음으로 가는 길? 내려놔 자기 과거 이야기인가? 아니겠지? 오 깜짝이야 이거 그냥 이것저것 쭉쭉 클릭을 해봐가지고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물체조사 어! 총이다! 저 위에 있네요?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카카오 방송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와무교수라고요? 배수관 위로 오르라고? 아니 이거... 와... 대박 들어가봐 잠깐만 아니 이걸 맨손으로 집어? 얘네들 수사에 기본이 안되있는데? 시청자수 왜 영명으로 나옴? 그니까요 왜 저렇게 나오지? 잠깐만 지금 근데 그거 뭐냐 저기 좀 상태가 메롱인가봐요 아프리카 도우미가 상태가 메롱인것 같습니다 저때는 지문조사를 하지 못했다고요? 아 그래요? 아닐텐데? 있을텐데 지문조사는 여기 뭐 또 버려둔거 있나? 볼까? 이게 점프가 없네 점프가 있어야되는데 점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콜이 주인공인것 같아요 수첩에서 다음 목적지를 선택하시오 총포상 아 이런식으로 이동을 해야되는거구만 아무방송 투수 한분만 보시는것 같다 플랫폼 전체 통틀어서 아 그래요? 두명인데요 지금? 두명이에요 두명 야 이거 타 이거 우리차 아닌것 같은데? 잠깐만 자 이거 내차 아니잖아 아니 아니 얘네 회사는 무슨 아무차나 그냥 다 탈수있어 어? 자동문이야 문이 네 잠깐만 내차 어딨어 배틀그라운드 할때도 문제였긴 했는데 아 내차 어디다 세워놨는지 모르겠어 차를 갖다 갖다놓으면은 어디다 세워놨는지 기억이 안나 아 저기있구나 저기있구나 차 보인다 보인다 저기다 경찰차 타고 갑시다 오오 이거 근데 줌인 안되나? 줌인이랑 줌아웃 같은게 안되네 얼굴 좀 자세하게 보고싶은데 이친구 얼굴 좀 자세하게 어 뭐야 어? 이차 아니잖아 아 요요요요요요요요차인가? 이차 경찰차 맞죠? 오케이 옛날에 경찰차가 저렇게 생겼네 빼롱 나 먼저 간다 컷! 아아 에 nossos 호lean자 아우우우우웩 에!? 머지 어? 안좋은데? 아 뭐 하는거야 빨리타 아이 Crazy 틀어라 야 니 모자! 모자 챙겨야지 모자! 여기는 고양이나 강아지같은거 안들어다니나? 야 기다려봐 야 모자는 죽고가야지 그래도 친구야 어 그래 와 모자 죽었다 타! 가자! 약간 네 지금 제가 운전실력이 약간 김여사같은 느낌인데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 발전하려면 좀 먼거 같긴한데 일단은 네 열심히 해봐야겠죠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발전 어 여기 아닌데? 잠깐만 와모 면허 당연히 있죠 면허 당연히 있어요 오케이 좌회전하라고? 좌회전? 오른쪽이야? 아 이거 근데 잘 안돌아간다 오케이 도착했어 오늘 지진 나는데 게임은 네 저는 지진 못 느꼈어요 요시 들어가보자 헐 피엠프스와 다운 이 핸드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스믹드 웨스스 모델 27에 고정된 마그넘 3.57에 니클을 사용하고 파트는 전형파드의 전용패드 이 핸드사항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아니 전혀 핸드사항에 대한 기술이 많이 알고있고 저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핸드사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이 핸드사항에 도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안녕하세요 뭔가 안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오 주문내역은 뭐야? 오케이 총기장부가 있네요 아 장부를 갖다 지져보려고 하는구나 모델번호 27? 27 27 찾아 봅시다 아! 고래다! 오케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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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손가락을 톡톡치면 뭐 어쩌라고 이름 아니.. 어.. 잠깐만 노스세라노가 335번지 누구냐? 니 이름 뭐야? 테일러 와킨스 오케이 우리나라 모델건도 못사는데 아 진짜요? 못사죠 네 당연히 못사겠지 27 구경 또 있나? 여기? 더 없지 어 여기도 있네? 사우스글래스 203번지? 사우스글래스 203번지? 사우스글래스 203번지? 사우스글래스 203번지? 오케이 땡큐 4달러 아니.. 자 가자 네 신명환님 안녕하세요 인자거북이 슈레더요? 자 이제 슈로더의 아파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에롤 슈로더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기소 오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가는거구만 야 야 동료한테 조언같은거 듣지말고 이건 제가 한번 찾아가볼게요 이 정도야 나 혼자서도 찾아가지 와봐 와봐 아아 아아 저기요 왜 경찰차 치고 날립니까 에잇? 아저씨 에잇? 야 이리와봐 자 자 어떻게 때리는건지 모르겠네 에헤헤 엔진 불 붙었다고요? 어 여기 빨리 도망가야겠다 어 뭐야 엔진 불 꺼졌는데? 불 꺼졌어요 오케이 이 인종차별이라고요? 아니요 인종차별 아니고 제가 사고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네요 막상 아 그래 우리 일반 순경이라고 어 어 명령만 듣는건 필요없잖아 우리가 다 조사해서 해결해야지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명텀정 모시나케와이 뭐야 여기로 가는거 맞아? 내 길은 내가 만든다 가자 어 여기 철도 온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 잘못 들은거 같은데? 지도 어떻게 보죠? 지도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완전 반대로 갔네 철로 따라서 가면 되겠네 철로 따라서 이동합시다 아이 또 광명시가 또 범죄도시가 되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나스 해결을 뭐야 저 다리 위였어? 돌아가야되잖아 그러면은 자 이 도시를 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often 위 grandma 왤호!" 오오오오오호уры 물리엔진좋은데.. 을 어 내가 엔진 불 bet헀는데 저기요 잠시 협력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켜보세요 비켜봐요 왜 이거 못 빼서? 못 빼서? 내려주세요 LA 경찰입니다 와 경찰은 뭐든지 되네 좋아 좋아 네 그 타하고 그 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좌회전해야 된다고? 여기로 올라가야 쪼올라와가지고 네 아까 전에 아파트 있는데로 가주세요 슈로더의 아파트로 여기로 해줍니다 오케이 여기 곧바로 가라고 야야야 너 미쳐 야 어디로 가야돼 이제 네 자 깃발 나와있는데로 그냥 좀 달리면 되죠 여기가 도착했어 슈로더의 아파트 11시 46분 꽤나 늦은 시간이군 이거 근데 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차를 버리고 난 다음에 네 바로 그냥 와지네요 아파트 호스 좀 확인해봅시다 용의자의 아파트 호스 슈로더 슈로더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저기요 계십니까 문 열어요 빨리 다 알고 왔으니까 2호실 네 에스테이 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타 파타 헬로 Who's there? Anybody there? meine 어 뭐야x3 아! 고르세! 고르세! 간장펀치! 어허 좋아좋아 바앗!! 오오오 좋아좋아 잘 쏴는다 야 랄프가 당했다고?? 랄프 허접이네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꼼꼼히 조사를 하래요 현장조사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네 사람 죽인 총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네 어 사람 죽인 총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체포 거부를 어 체포 당하는 걸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가지고 잡아준 겁니다 자 사과다 여기 사신 있는 거 아냐 여기에? 야 먹어봐 하나 그거 말고 네 광명느하르예요 광명느하르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제떨인가? 뭐야 뭐야? 우리가 찾는 물건이 아냐 이거 두 개밖에 없니? 오케이 뭐 조사할 게 없는데? 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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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첩 보자 아무런 시청자 어 데스노트 생기면 시청자 누구 닉을 제일 먼저 적을 거야 아니 닉을 적을 필요가 없죠 네 이름을 적어야지 아티 로젠버그 아티 로젠버그 구월 구사 뭐 테드로즈 카플란 네 그게 도대체 뭐지? 뭔가 암호 같은 게 적혀있네요 델베이 티모드 프레디 월러스 플로이드 로즈 밸라스 밸라스 제워스키 안젤로 산타나 플로이드 로즈 리루이 테이트 아 진짜야 한때 웃긴 대학에 데스매목장이라는 패러디 만화 올라왔던 거 생각난다 진짜요? 야 좀 더 연구해 어 좀 더 파고 들어야지 이게 순경이여가지고 더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네요 저 친구 던이라는 친구가 쫄아가지고 조사를 안하네 저 수첩 데스노트 아니냐고요? 아닌 거죠? 저렇게 작으면은 몇 개 적지도 못하잖아요 아 아 이것이 광명 KTX역인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아 여기 부산으로 가는 KTX야 빨리 타 오 뭐야 just getting this line now before I lose my temper excuse me sergeant but excuse me fuck you you say another world I'll break your fucking head and have you in the brig some of us are here for I know why you're here asswipe I'm having a bad day private some people don't seem to wanna get on this bus I didn't ask for your help he didn't ask for your help can you believe this guy? who are you two? Abbott and Costello? 3개 발을 안으로도 DOT 방명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 구스로 가는 버스네 학기장교가 뭔지 알아? 아뇨 학과장교? 학과장교? 몰라요 학사장교? 아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고요? 헐 대박 일주일 연기됐다고요? 아 내 예정대로 한다고요? 강도의 응의자를 진압하래요? 아 시끄럽잖아 사이렌 키지마 달려봐 달려봐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아니 이 친구 이상하게 피해 잘 피해야지 알아서 경찰 지나가면은 에이 아 진짜 포항 쑥대박됐어요? 오호 오오오 고르세 고르세 아 3장전 해야돼? 안나왔는데 저친구? 야 그냥 앞으로 가서 죽여 아! 아! 잠깐만! 어우! 이 자식 이거! 잘 도망간게 아닌데? 죽여 이씨 어우 나와봐! 오케이 어 저 위에도 있네? 왜 안맞아 이거는? 안보고 쏘면 안맞네요 잘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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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티스 리그 개봉했는데 보신 분 무슨 영화에요? 경혜의 리그? zaak 해치웠나? 해치웠나? 과거 이야기인가 보네요 이거는? 이런 모든 기원은 rom을을 할게 해야되네요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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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욕먹을 수 없다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미래가... 일본군과 싸우는 것 같으면... 일본군과 싸우는 것 같으면... 일본군과 싸우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은 필요해 켈소? 내가 사야할 것 같으면... 그들은 오빠들이, 그런 사람은, 그들은, 커스터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고래의 존경과 존경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켈소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어떤게 맞는 말이야? 일주일 연기됐다는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속행한다는건 속행한다는게 맞는 말인건지 일주일 연기될거 같은데 네 영장없는 체포래요 그래? 펠프스 하면 마이클 펠프스 밖에 생각이 안나네 이런게 맞아요? 그런게 맞아요? 그 봄이야? 제가 그 자체 걸쳐서 멀리서 대신하고 사이에는 회사과 사회이도 살고 싶어 그래? 자세히 다른 거 그런게 맞으면 될 것 같아 저는 그 범위야 웬도 바워드스 그들 이곳은 가리지 않고 그들이랑 거꾸로 그와서 멀리서 받는 거야 가리지 않고 가고 싶어 파워 웬도 바워드스 멈춰! L.A.T.D! 너는 자신을 가야해 너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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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밀 뛰어! 고르세! 고르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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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 빠른데? 지금 바로 잡고! 이제 그만! 아니면 내가 쏟아!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왜 이렇게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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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가속방 도중에 가속방 도중에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러냐! 그러니까요! 호호! Jolob 이제 끝이다! 바워즈! 당장 항복해! hi호우우! 와! ordered 잘들인데? 으아앍! 아앍! 진잰' We've got the place to ourselves 걸으세! 걸으세! 어허 야 야 이러다 죽는거 아냐? 헤리 머리 탔을때 딱 그 느낌인데 아 마부인가 마부? 좋은 작업 콜 학생들에 뛰어가는거 아냐? 아무 밑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야지 마리인 콜에서 마리인 콜에서 마리인 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좋은 정책은 항상 popular 겨어! 여기는 로봇콜 교관같은 분들 없나? 헛! 마이리마스! 간결력 메릴 10, 프랭클린 8, 레이스 8, 조나우 6, 코올스키 6, 허드슨 5 켈소 2 리더십 돈하우 8 프랭클린 7 메릴 6 코월스킷 6 레이스 5 허드슨 5 켈소 1 헛! 그러니까요 켈소 큰일 났다 어허허허 개쏘짱 아까는 미안했어 쓰읍 어허허허 남들 앞에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낸걸 보이면은 안되는데 내 방으로 부른거야 이런거 아닐까요? 내 방으로 따라와! 맛있는거 줄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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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에 또 총싸움이 일어났네 와 에이 빨리 물어놔 여기 구경하러 온거야 지금? 오케이 자 새로운 목표 번지 현장조사 넌부시 신발가게 오케이 여기에 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설마 여기 숨어들었나? 신발가게 와 근데 신발가게 되게 크다 뭐야 아 올해 와무 요러시구 어 보스야 아 보스야? 잘 되어있습니다. WS를 선택하여 질문이나 증거를 선택할 수 있대요. 목격자의 직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 설명부터 듣자. 와모가 여장한거 왔다고요? 아니, 제가 여장한거 본적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돌아왔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앞에서 걸었고 이 맛은 거짓말을 하는 맛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3을 누르세요. 거짓말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에에에에이 겟아웃 겟아웃 자 신문을 하기 전에 일단 단서를 좀 찾아야 되나봐요 단서를 한번 찾아 봅시다 내가 볼 땐 갈레타가 범인인 것 같은데 차였다구요? 차인 건 아니고 어 신발이다 와 이 신발 갖고 싶은데 꼬랑내가 맘에 드는군 뭐 없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거지? 신발 까기에는 증거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오케이 여기고 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야 펼쳐봐 펼쳐봐 아니야?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문 한번 열고 들어와 볼게요 어 못 들어가네? 증거가 없는데? 비싼 구두로 가라 신자 와무야 아 아 지금 내 사람 죽어가지고 조사하러 나왔잖아요 지금 구두 사야야 애네 돈도 없고 구두 사야야 돈도 없고 열심히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죠 오우야 시체를 뛰어넘는 거야? 시청자 와무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저거 GTA5에 나왔던 아버지 주인공 아니냐구요 비슷하게 생겼다구요 사우스 브로드웨이 만 어 110 어쩌고 어쩌고 합계 52달러 결제대금 수령 후 대금 1일 상환 어 뭐야 할부로 갖다가 뭘 샀네 47년도야 지금 파이브 금요증서 아 갈레타가 이거 샀구나 얘한테 귀걸이 샀구나 조금만 더 조사해볼까 네 귀걸이 값이 없어가지고 죽인거 같은데 느낌이 시계도 없어 이런 사람이면 보통 시계같은거 차고 다니거든요 명탐정 호시이다케 와이가의 추리로는 아마 시계를 가지고 있는 놈이 범인일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있는 놈이 범인이야 아주 비싼 시계 저기에 뭐 없나 어 뭐 있다 저기다 흉기 찾았죠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대요 오케이 총포상으로 가서 일단은 내 총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어머니 너무 귀여워요 콧잔등을 때리고 싶다고요? 에? 총포상으로 가 총과 탄약을 판매하고 정비하는거 저쪽으로 가뿐요 어? 자, 좋아 어어! 에이? 뭐지? 아, 다시 타 아니, 네 백하다가, 네 아니, 총포상인데 갈려고 했지 잠깐만 어, 나 이거 조사도 안한 상태야 설마? 네 실제로 오염시켜버렸네 실수로 아, 총포상으로 가면 되는구나 다시 저장이 돼있군 이건 GTE보다는 조금 덜 폭력적이네요 너 장림이야! 아! 좀 덜 폭력하게 나 이거 죽는다 아! 내가 죽는다 그냥 죽는다 ильно 네가 죽는다고 넌 네 왜 이만큼 참! 찜 pregunt지 진짜 왜 그렇게 좀 parfait 힋 아 아 네 모미지님 안녕하세요 어어 아 채팅창 보고있다가 운전할때는 집중해야겠죠 네 여러분도 하들파면 안돼요 네 이거 스킬이 아니에요 알고있습니다 아 미켜 야 사이렌 울리고있는거 안보이냐 너의 장님이야 응? 먹었어 비켜 포장으로 갑시다 한눈안팔아도 이모양이라고요? 여기 아냐? 아이고 잘못갔네 안들어갔네 야 미안하다 뭐야 빨치면 또한세 헬로 이라시아이마스 네네 좋은 물건 많다오 Sure 메이친 모델 FN 브라우닝 모델 1922 01138 어 그래? 이 근처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래요 에드가 칼루 에드가 칼루 에드가 칼루 오오 보석상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 귀걸이 산대도 그 보석상점 아니야 설마? 자 하트필즈 보석상 조사를 하러 가야겠죠 하트필즈 보석상점 이거 자동이동은 없나요? 택시타는것처럼 GTA5에서 택시타는것처럼 자동이동하는 시스템은 없지 이ands child 発당하여 입에 척 앨대 음식 sperm